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이에요 날씨 정말 춥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첫 콜을 완료했는데 5키로 이내에 아무것도 없어 웃지 않을까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첫째 콜 완료 여기는 강동구 천호동 입니다 짠 지금 10시 40분인데 콜은 없네요 집으로 가는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우 나 춥다 이거 10번 출구요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장지동 아 여기 해리인데 좋겠다 가서 어떻게 나오냐 뱀 뱀 뱀 뱀 11시 36분 위례 신도시 이제는 집에 가야 할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우 월요일인데 네 번째 콜 오 다행히 강남 신사동 가네요 라카사 호텔 호텔에서 뭐 하실라고 이 시간에 응 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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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네 번째 콜 갑니다 반테리 나갔나 아 아니구나 아우 많이 하셨지 얼마나? 오늘? 어 그러게 4개 4개 4개면 얼마 벌어요 거리마다 다 틀리죠? 다 틀리지 운행 내역 오늘 8만 7천원 근데 수수료 20% 빼면은 얼마 안되지 그래? 뭐 괜찮지 뭐 몇 시간 하셨죠? 9시부터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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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비싼 차 타고 가네 또 아우 고맙게시리 제규 zasu 아 여기다 여기다 이거 이거 고마웠어 우잔 야 이거 우리 이러다 절친 되겠다 하하하하 아니 난 좋지 과제 Yap 나를 데려다 주고 가는 지인 동생 조심히 잘 가. 고마웠어. 고마웠어.